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주먹구구식 공사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남발 입찰 담화 의혹 등 부조리가 대거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 관리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태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방송 준비하려고 원고 준비하는데 화가 나서요. 이렇게 내 주머니에서 돈이 이렇게 술술술 흘러나는지 몰랐습니다. 이 조사는요.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아파트 관리 혁신 방안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데요. 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 합동으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이 활동을 했죠. 일단 주민 제보와 자치구 요청 등을 통해 접수된 103개의 단지 중 관리비 과다라든지 공사부실,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 등을 고려해서 우선 조사 대상 11개 단지를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아직 조사를 못한 겁니다. 11개 단지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거죠. 관리 실태조사는 우선 공사와 용역, 관리비 운영, 장기 수선 제도 및 충당금, 대표자 입주자회의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진짜 엉망이었어요. 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 부분이 공사 용역 부분이죠. 공사 용역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비리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한도가 2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발한 사례라든지 10개 단지 56건, 39억원이 넘었습니다. 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사례죠. 또 공사배를 200만원 또 이하로 쪼개서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례에도 42건, 9억 6,900만원 정도. 이렇게 돈이 나간다는 건요. 그만큼 빼서 또 어디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 3억 7천만원 정도가 과다 계산됐다라고 합니다. 또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2개 단지 총 2건인데 비용은 11억 2천만원. 이른다고 하고요. 부실공사로 이어져서 관리비 낭비를 불렀다고 합니다. 또 공정한 입찰을 하는데 이 입찰을 또 방해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과다 선정한 2개 단지 총 11건, 38억 7천만원. 또 방수와 제도장 공사 입찰에서 대여섯 개의 회사가 담합을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요. 공사 물량 과다 선출 등으로 4개 단지 총 10건의 경우 관리비가 또 이렇게 누수되었다. 2억 6천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권한 없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직접 계약을 한 경우도 총 16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공사 용역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비리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11개 아파트 단지만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계산이 잘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비리로 드러났고요. 아무튼 이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문제 진단과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러면 잘 처리를 해나가야 될 텐데 서울시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마련됐습니까? 일단 이 법적인 조치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는 첫째 공사 용역 입찰 전에 아파트 닥터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 활용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자체 감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감리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토록 할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현행 관리규약상 주민 검수 제도를 법령으로 제도화해서 검수 시기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넷째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공사 현황, 입찰, 계약 내용 등 정보 공개를 통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서 근본적인 관리 혁신을 이루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관리비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관리비 내역서를 볼 때면 좀 아리송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데 알아볼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요. 사실 그리고 귀찮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 역시나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이 관리비 몇 백원, 몇 천원이 쌓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관리비가 장기 수선 충당금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서 운영되었고요.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운영이 부실하게 됐고 또 관리비 사업계획서 수립조차 하지 않은 이렇게 필요시의 예비비로 운영했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 쓰듯이 썼다. 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은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그리고 보수를 위해서 관리와 별도로 운영하는 돈입니다. 이게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써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비와 구분 없이 혼용해서 그냥 사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주자한테 다 전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시설물 교체공사나 방송설비 또 cctv 설치비용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불법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된 거죠. 거주자로서 엉뚱하게 손을 본 겁니다. 또 알뜰시장이나 재활용품 매각 이거 많이 있었는데 잡수입이 꽤 많답니다. 그런데 거주자를 위한 관리비 경감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타났고요. 규정을 무시하고 분여해서 불투명하게 수익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는 잡수입을 제대로 관리하고 경쟁 입찰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세대별로 관리비가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실태정보를 통해서 드러난 상황 체크해서 회계감사 전문기관을 활용한 관리비 집행실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통합정보마다 운용 활성화로 회계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수선 충당금이 관리비와 분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장기 수선 충당금 또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역시 엉망이었습니다. 전문성 없이 형식적으로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계획에 따라 정립해야 된 장기 수선 충당금 정립액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5개 단지의 장기 수선 충당금 정립 현황을 살펴봤는데 최소 7% 최대 21% 수준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다 충당 100%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많아봤자 21% 또 기껏 모아놓은 돈도 엉뚱한 데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서울시 앞으로 장기 수선 제도 개선과 내쉬러를 통해서 이게 잘 되면 아파트 수명도 늘어납니다. 계속 보수가 고치니까요. 아파트 수명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망을 통해서 수선공사의 이력, 장기 수선 충당금 집행 내역, 또 얼마나 쌓인다 정립금을 전체적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 문제라고 하던데요. 이 모든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기능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정말 복마전이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나 봐요. 참 답답해서. 공사 수익 예약, 관리비 전용, 이권 다툼 횡령했고요. 다수파와 소수파의 분쟁, 또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분쟁으로 아파트 관리가 파행으로 치닫고요. 그래서 이런 다툼으로 관리 공백이 나타난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행정이 마비된 경우도 많았고요. 근거 없는 인건비 지급이나 활동비 지급, 이중 지급, 사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해서는 만약 분쟁 시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서 공공에서 임시대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공공의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법령사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범위의 입주자 대표도 공무원과 똑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일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아직 전체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법적인 상황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벌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드네요. 다음 달에 갑자기 관리비가 뚝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정보는 서울시가 이미 오픈한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서 세세하게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서울시가 사전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정부보다 앞서 선언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서울시는 정부보다 앞서서 사전 행정정보 공유 확대 선언을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공개할 정보를 미리 신청하기 전에 미리 다 공개한다는 겁니다. 후보 시절에 박원순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의 열린 시장 2.0이었는데 이걸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가진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서 시민들과 소통해서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한 거죠. 서울시는 사전 공개 대상 행정정보를 지난해 64종이었는데 올해 270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문서의 원문 공개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는 10월에는 현재 운영 중인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결제한 문서 14,000건의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졌냐면 공무원이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년 가을쯤에는 과장급 이상의 결제 문서도 원문까지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듣기로는 서울시의 정보 공개율이 대단히 높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화면 하나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죠. 화면은요.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정보 공개율 및 정보 공개 청구 이의 신청수인데 그동안 얼마만큼 정보를 공개했는가? 2010년에 이미 92.6%, 11년에는 93.6%, 작년 12년에는 97.5%를 공개했습니다. 거의 다 공개했다는 것이죠. 이에 비례해서 이의 신청,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작년에 26건으로 급감했어요.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요. 공개한 정보를 더 비공개 자료로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정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자신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에 대한 심의도 강화했는데 지난해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두 개로 더 늘려서 더 많은 안건을 심의하고 비공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시민의 이의 신청 없이도 시에서 직권으로 비공개 결정을 재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시의 결정이 옳은지 다시 한번 살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이죠. 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언제든 시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알 권리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찍혀놓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서울시는 이 정보 공개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개선해도 기존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개 절차라든지 빅데이터 등 정보 공유와 관련된 내용을 남아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들에서 정부가 정부 3.0역 계획에서 소홀히 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아주 잘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시는 정보의 개방 공유도 필요하지만 잘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도 나중에 또 사용해야 되니까 중요하기에 서울기록원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게 기록 생산에 이를 때 이관, 보존의 일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총괄한 전문기관이고 25개 자치구, 교육청, 행정기록 등 종이문서를 160만 건까지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보는 힘입니다. 예전에 강남의 개발 계획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아서 값싼 땅을 미리 사놓고 나중에 땅 부자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보를 독점하면 이렇게 소수의 부자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요원하죠. 네, 맞습니다. 정보가 개방되고 교류하고 확산하는 것은 아마 그 정보로 인해서 더 큰 가치, 사회적 발전, 집단지성의 발현으로 훨씬 더 풍부한 가치를 우리 사회적인 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소통이 아닌 실질적인 소통은 정부의 공개에서부터 있다. 정보의 공개라는 것은 알 권리를 충족하는 거고 알 권리 충족은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취지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시정에서 공개를 하는 만큼 시민분들도 적극적으로 정보들을 공유하시고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최유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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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